핵쟁이 없.. 아.. 세진이 있네 세진이 자존심 싸움 왜 팀보 안무도 안 들어왔는데? 내가 이상한거야? 팀보가 맛이 간거야? 어어 팀보가 맛이 간거야? 내가 이상한거야? 팀보가 더 나아다 안돼 고마워 잠깐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볼까 물론 그리기 일은 안했지만 얘를 내 채팅도 안 보여? 내 채팅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 거 내 발 찍는 거 보니까 와 솔드 드럽게 아프다 뭐야 호가 어딨어 죽었다 뚫었어 뚫었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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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와하우 너무 들어갔다 오우 쟤나타 에임 쟤가 타운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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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조합 좋은데 근데? 우리 조합은 쓰레기고 오! 와! 어, 뚫기 힘들 것 같은데? 내가 바꿔야 되나? 내가 탱커로 바꾸거나 한조가 탱커로 바꾸면 딱 좋은 딱 괜찮은 조합이다 아, 근데 한조는 안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 한조, 한조 팔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지금 제일 최적은 내가 바꾸는 거야 하지만, 아, 세진님 아니면 내가 바꿀텐데 너 왜 이리 세, 손셔 와, 한방 20이라서 순식간에 사라지네? 와, 엄청 센데? 안녕? 이건 좀 짜릿한 타이브야 던 못봤어 아 깨묵깨묵 어 근데 못뚫고있나? 뚫었는줄 알았는데 음 잡았다 음 잡았다 백선은 남겨둬야지 이따 방 어 한조 헥킹 힐 빨리 저게 헥킹좀 해 저 힐킹 내가 많이 준단 말이야 2층 못먹게 해야지 타여있다 저기 타여있어 오우 못뚫을 뻔했네 셰프트로 못뚫어 şeyler 운 헤헤험 맥Х헤헤헤 으 đó 3대 0 봉수 변형 봉수 변형 비용 아이고! 내가 느니 웨이렌 와 팀보 고장난거네. 0명 되어있는거는 팀보 고장난거야. 한 명 되어있으면 제가 들어가있으면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. 손 브라 오우 쏠자 비온다 금방 올게 오우 못잡았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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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메르시 근데 진짜 힐하기 잘해준다. 오우 왼보 손보라 위에 소프라 덕 걸렸어 혹 참아줘 뒤로 한 명 갔거든요 솔져 아 뭐야 도시 왜 위에 있어 도시 위에 있어 어 어 예 ㅋㅋ 자, 뭐시지? 헤헤헤, 해킹해 보시지? 해킹해도 어차피 1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됐습니다. 버티면 우리가 승리합니다. 안녕? 아, 정크랫 좋아. 메타 자체가 너무 이제 정크랫이 좋게 바뀌었어요. 이제 매크리도 안 나오니까, 근데 솔저가 있어 솔저는 좀 짜증나긴 하다. 원거리 솔저 매크리 둘 다 짜증나는 영웅이라서 매크리 정크랫한테는. 근접에서 붙으면 이겠는데 멀리서 붙으면 좋아. 으흐흐흐. 히힣. 손브라요? 손브라 별로 못.. 근데.. 손뼉